신호가 통과한 걸로 알았는데 어떤 사고인가요? 블박차가 직진했는데요. 직진하면서 신호등이 바뀝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통과한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상대편 오토바이는 2차로로 오다가 2차로로 오다가 신호등이 블박차가 빨간불이면 맞은편에서 좌회전이랍니다. 좌회전 신호에 2차로에서 오다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왔어요. 다시 한 번 보시죠,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요. 갑니다, 여기서. 가는데요. 언제 황색 신호로 직자 신호였죠? 직자 신호였다가 이때 바뀌네요, 이때. 차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때 거리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 10m 정도? 그리고 여기서 멈추려고 맘만 먹어서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쯤에 횡단보도쯤에 섰다가 뒤로 후진해서 와도 되는데 그런데 그냥 들어갑니다. 이건 딜레마존이라 보기는 어렵죠? 속도 상으로 봐서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바뀌었습니다. 이때 바뀌었지만 여기서 오는 차들이 아직 좌회전할 차들이 직자 신호예요. 좌회전할 차들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이 차는 나를 봤죠, 블럭차를 봤죠. 그래서 그냥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이 차와 이 차 사이에서 제일 앞에 있는 차와 두 번째 차 사이 여기로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시죠. 이때 멈추지 않고 맞은편의 차가 아직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이때 좌회전 신호 떨어졌어요. 이때 좌회전 신호. 이렇게 해서 가는데 여기서 오토바이가 2차로로 오다가 휙! 오토바이는 뭔가요?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이죠. 횡단보도 밑에는 중앙선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는 중앙선 침범에서 튀어나왔고요. 블박차는 황색불에 멈추려고 했으면 멈췄어야 되는 상황인데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지났으니까 블박차는 신호위반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경찰에서는 둘 다 잘못했다. 블박차는 신호위반, 오토바이는 중앙선 침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약자이기 때문에 승용차가 둘 다 잘못했지만 승용차가 조금 더 잘못했다, 블박차가. 그랬더니 보험사에서는 그 봐, 경찰이 네가 더 잘못했대잖아. 그러니까 블박 60, 오토바이 40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저 오토바이가 저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사고 안 났겠죠? 1차로 있던 차도 신호가 떨어졌을 때 이때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슬슬 출발하는 거죠? 그동안 블박차 지나갔죠? 지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튀어나오면 어떤가요? 신호위반이 더 나쁜가요? 아니면 중앙선 침범이 더 나쁜가요? 둘 다 똑같습니까? 저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더 잘못했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 보험사 둘 다 40 대 60, 블박차가 60이다.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야,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했어서 90 대 10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경찰과 보험사 말대로 신호위반,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1번. 아니다, 오토바이가 그렇게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2번. 아니다, 둘 다 똑같다, 3번. 투표해 보고 제 의견 설명드리겠습니다.